이 의사 정원 문제 다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들 손가락질하고 그냥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대세를 편성하거나 대세를 수능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때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할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소수 의견이라도 오른쪽에 써야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 하고 여러분들 뭐죠 한 방향으로 쏠리는 그런 부분을 제 자신이 참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지출 추위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 는데 연율 되게 한 이 보시게 되면 뭐 성장률이 훨씬 더 웃돌 정도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어제 참 인상적인 그런 칼럼은 조선일보가 논조를 좀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의사들을 나무라는 데서 필수 의료보수안 인상안을 구체화해가지고 의사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어제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의료수과 조정 문제에 대해서. 그 기사를 보고 몇 분이 이야기하거든요. 이번 사태의 발단은 2천 명 정원 발표인데 정부가 초래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 해결해라. 조선일보를 좀 나무라는 겁니다. 의사에 대한 훈계질만 하다가 이제 방향을 틀었나? 이렇게 이제 균형적인 그런 시각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문제가 필수 의료, 응급실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도 대단한 업종인데 왜 산토끼를 잡으려고 집토끼 100만 표를 날리고 있는 거냐. 보수 언론도 알 거 아닌가. 아무리 정부의 앵무시한 노력만 해도 그렇지. 대개 의사하고 그 가족들이 대단히 이렇게 국민의힘의 친화적인 그런 세력들인데 선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딱 꼬집은 거 아닙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선거 전에 의사표를 다 달아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왜 취하나?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일본은 아직도 심청 취재를 안 했나 봅니다. 정부는 의료에 돈을 더 지출할 여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자원이 무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여러분들 건강보험 지출을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비례해서 늘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그걸 할 거냐. 그래서 필수 의료 숙가 인상 그런 추가 계획은 발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계가 반대를 하죠. 이제 여러분들 좀 정부 안이 갖고 있는 그림자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높아지고 있네요. 어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윤 정부가 의사 정원 학대 문제를 대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거칠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것을 여러분들 좀 우회적으로 보면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왜 잔말들이 많냐 입 닥쳐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내용을 내보냈더만은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 글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윤 정부가 필수 진로를 늘리겠다고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가 비급여 진로와 급여 진로에 그러니까 건강보험 지출을 통해서 커버가 되고 있는 분야하고 커버가 되지 않는 분야 그걸 비급여 진로, 급여 진로 이걸 혼합 진로를 금지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마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현재 의사 분들은 급여 진로 부분에서 발생하는 접자를 비급여 진로로 메우는 그런 형태의 혼합 진로가 성행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오네요. 급여 진로 수가가 원가의 70% 정도만 보존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로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대부분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보존을 못하게 하면 급여 진로를 의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질을 맞추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면허 취소, 구속 수사를 내쉬으며 의사들을 근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 양성태 같이 아니면 말구식의 검찰 수사를 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일을 딱 처리하는 걸 보면 물론 밑에 사람들이 다 주도했겠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업무 태도 같은 것이 고스란히 저는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30년 검사했기 때문에 그냥 검사식이 나오는 겁니다. 검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면허 취소해?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 보시게 되면은 생명을 다루는 필수가의 숫가 인상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의대 정원을 하더라도 기존의 숫가 제도는 지금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그냥 대놓고 뭡니까 의사들이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견을 읽고 이 의견을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은 적가 숫가로 묶어놓고 나머지는 의사들이 알아서 보충하는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결정은 총선을 앞두고 돈을 잘 번다는 약자를 적대시하고 일반 국민의 표를 구하려고 하는 선동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도 총선 전에 이 이슈를 낸 중요한 이유를 그냥 선거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국민들이 많은 겁니다. 점점.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47개 3차 병원에 필수과 10개의 교수들 3명을 연간 2억씩 주며 신고 고용한다고 해도 연간 2,820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의대 강의실을 새로 짓거나 정축하고 병원을 새로 짓거나 정축하고 병원에 기타의 인력을 고용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리고 의사를 키우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이공계 인력을 흡수해서 잃는 국가 경쟁력 등을 생각하면 의대 정원은 가장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부작용이 많고 오래 걸리는 방법입니다. 찬반양론이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도 따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우리가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핫한 주제를 왜 다루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사회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더 소상하게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뭉개고 그냥 정원정가시키면 만사가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보시게 되면 여기 박하연님 말씀처럼 진짜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벌집을 쑤셔 든든한 집토끼를 다 놓칠까요 희한한 겁니다. 그게 이 중요한 시기에 집토끼를 일부러 놓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선거 전에 왜 이렇게 우군인 의사들을 다 이렇게 적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을 어렵게 만드냐.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의사 수는 소수고 다수 국민들은 좋아할 거니까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실상을 알게 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게 페르키나님 말씀처럼 지금도 의대를 나와서 의사직업 포기하고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홍 준수님께서는 덕이 되든 안 되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게 분명한데 혼란을 막아야 될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의뢰대란이 발생하고 결국은 원성이 다 행정부를 항할 건데 무슨 생각으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총선 끝나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총선 끝나도 시간 두고 충분히 숙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